안녕하세요 아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 빵토어 다녀왔는데요 부산에서 엄청 유명한 컵넛 도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금천구에 있는 컵넛 도넛이고요 그게서 가장 잘나간다고 하는 도넛 6가지를 사왔는데요 모든 도넛은 4,500원이고요 고구마 크림 도넛하고 뽀또, 말차 크림 도넛, 로투스, 코카콜 코코넛, 인절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음료로는 이렇게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 준비했고요 그리고 먹다가 이제 목이 막힐 수 있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음료부터 마셔볼게요 제가 뜨거운 차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부터 먹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로투스부터 먹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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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premises 자세히 곧다angen univers에 예쁜 덤네 alous 천천히 물 ki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맛있게 많이 먹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티브유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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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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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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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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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